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1입니다. 저희는 BMW M4 2023년식 출구된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. 매치 업텐 DSP 제품의 DSP 앰플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가 내장된 앰플과 크리오 포켓과 매치 프로그램으로 튜닝할 경우 아주 퀄러티에 있고 스테이지감이 있는 퀄러티에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스테이지 구성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장착하신 고객분들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사운드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. BMW M4 2023년식 촬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